국회 환경국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오염물질의 노출이 미래세대의 주역인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어린이의 환경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나래와 같이 서약한다. 1. 국회는 어린이가 환경오염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입법 및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한다. 1. 환경부는 어린이가 환경오염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어린이 환경안전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적 행정적 업무를 적극 추진한다. 1.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전국의 어린이집원장 및 교육원을 추진한다. 1.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전국의 어린이집원장 및 교육원을 추진한다. 이번 회사에서 국적 개최를 위해서 다같이 화이팅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을 해주시고 기념차에 임해주신 겁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이제 오늘 전시 부수에 관람하겠습니다. 관람 받으세요. 하나, 둘, 셋,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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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심과 같이 라며 약한 닥김비출arthritis 남자면 크 yields 미강도 필요할 수 있는지 검증 냈수로 침환경 페인트 침환경 페인트 침환경 페인트 침환경 페인트 침환경 페인트 침환경 페인트 소개나 알려드립니다. 조금만 들려볼게요. 조금만 들려야죠.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한 번 더 해서 앞에 보세요. 앞에 보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자 앞에 보시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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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운동에 무엇으로 우리가 1등 민족 1등 국가로 갈 거냐 하는 그런 과정에 교계 보험 교계단체가 다 연합한 그런 가치로 인류의 효도를 효도를 가치로 운동을 표기 활용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러셨군요. 네. 마침 저쪽에 최성균 목사님들 들어가 계시고 저쪽에 가난 노 우웅의 동파가 모여서 아름답게 칠해졌습니다. 네. 고용 박사님. 이거를 또 내년에는 더욱더 활성화시켜서 많은 분들이 참석 이제 종교를 초월해서 우리 왜 여기 앞에 계실 수 있는데 네. 더 세계를 뻗어나가서 많이 알 수 있는 또 여기서 더욱더 하나 더 못한 것은 우리 무궁화를 더 이제 우리 것을 더 세게 알려서 정말로 아름다운 효의 그 멋든이 그렇습니다. 효가 고맙습니다.